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특별히 참석해준 일본을 대표하는 비보이 그룹 바디 카리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그룹 플로우 액션! 바디 카리발은 교초를 거창으로 2.5년에 결성돼서 세계 유명 대회 중 하나인 배틀 오브 더 이어, 버티, 그리고 R16 등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본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액셀! JTBC 쇼다운을 보셨다면 익숙한 팀이실 겁니다. 2021년 전주 비보이 그랜드 프릭스 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 비보이 비걸들의 배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DJ Spray! DROCK A BEAT! WOOHOO! Let's Go! Let's Go! 오우! 아! 노래가 잠시 끊겼는데요 다 나오셨죠? 다 나오셨죠? 좋습니다 다시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플라워 엑셀, 마기 타리버! 네, 20분 동안, 20분! 자, 20분 동안 배틀이 진행됩니다. 자, 과연 이 배틀의 승자 누가 될지? Who's first? Who's first? 네, 누가 먼저 나올 것이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이동! 아, 가! raum okay, MPE! 형아! 정 Extension 이야! 4X, B-eties, F-E 대답할 halls 이렇게이! 도와상 잘 안 나와요! 후후! 후후! PapENDoor hace게 saying yeah! Let's Go! 우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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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우후! 에이! 에이! 총 2분의 B-Boy, 정인 세우스! 이 부분을ane придется, 바비카이이스! 에이! B-Boy, 하라조! 에이! 에이! 구독과έρ 즐거운 영상 감사합니다work 아~~ 나이스 예아 예아 홈탬 홈탬 위포 홈탬 아 해방이 바뀌었어요 뮤직 생일 뮤직 생일즈 홈탬 출연 홈탬 홈탬 databases bus protesters 켰근 컴온 SADBOIN AC SADBOIN AC 리필이 붙여서 참가해 주시옵소시 리필은 룰 빅! 로엑서우지! 리필이 붙여서 참가해 주시옵소시 가자! 로엑서야! 로엑서야! 우후! 가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하나 룰맨 이렇게 반대 추억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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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일을 하고 enough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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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Theater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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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플로우 엑셀 바디카니발 이쪽으로 좀 서주세요 바디카니발 플로우 엑셀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일련로 서주시고 이렇게 서주시고 그래도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으니까 또 소개 한번 드려야죠 자 그러면 플로우 엑셀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플로우 엑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감 나가는 거나요? 덥습니다 일본 되게 좋아하는 술인데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재밌게 즐겁게 패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카니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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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카니발 아저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디카니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 인트로뉴스 유어스렬 감사합니다 우리 아뽑셀노라 Ein테크 나의 코리아 하하하하하하 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시 한번 비보이! 비보이 일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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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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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울고나 웃어 일로 나와서 울고나 웃어 울고나 웃어 한국말을 한다는게 한국말을 한다는게 나도 모르게 요즘 중국어 공부하나봐요 중국어 심취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국말로 해야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 중국어로 해야되나요? 중국어로 해야되나요? 네 네 오케이 잘 넘어갔어 잘 넘어갔어 좋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플로우 엑셀과 바디카니발이 너무나 좋은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이벤트 배틀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함성을 들어볼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함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내는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르는거에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노 마우스 예스 마인드 렛츠고 자 플로우 엑셀이 잘했다 마음 질러 마음 질러 마음 질러 바디카니발이 잘했다 마음 질러 예 이벤트 배틀이기 때문에 승자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를 구하면서 열심히 배틀에 임했다는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두팀 멋진 한일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멋진 활동 이어가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크루는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한번 소리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나중에 바디카니발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거에요 바디카니발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거에요 바디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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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카니발